어? 그래. 잘 먹겠습니다. 냄새 어떤가요? 냄새 어떤가요? 이 냄새. 요 때는 매콤한 거랑 깨가 지금 붙어 있잖아. 깨가. 깨들이 바르르 떨고 있어요. 한 점 한번. 진짜 맛있어. 그러니까 맛있을 것 같아. 매워요? 매운 것 같다. 매워요? 먹자마자 싹 와요. 우리 뭔가 무서울 때 뒷골 쐈한 느낌이 있잖아요. 매운맛이 팍 꽂히는 게 아니라 쐈악하게 쐈악 옵니다. 지금 보통 맛이라는데?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은 매운맛. 아, 깜짝이야. 음. 으으응. 지이이이... 자, 마고... 아, 땀나기 시작합니다. 네네. 땀나고 있잖아. 좋네. 저기 처음에 먹으면 괜찮을데요. 쟤는 좀 먹다 보기때부터 확 오셔야돼. 아, 땀나기 시작합니다. 네, 땀 나기 시작합니다. 네, 땀나기 시작합니다. 양이 엄청 많은 게 지금 먹었는데 안 줄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양이 그런데 먹어도 먹어도 안 줄어요. 언제까지 먹는 거였는데 저기서. 매울 때 딱 쌈. 매우니까 더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우리 주혜 씨가 쌈을 엄청 크게 싸가지고 한 입에 다 넣으시잖아요. 오늘 얼마나 크게 넣을지 너무 기대돼요 진짜. 별로 안 넣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제가. 저는 그거 진짜 제 눈으로 보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크게 하신지. 아니 근데 쌈에 밥을 왜 저렇게 많이 해서. 너무 충격하다. 쌈? 매운 게 오고. 다 먹어야 되는데. 원래는 저렇게까지 싸할 생각이 없었는데. 아니 진짜 제가 존경합니다. 형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거예요. 안 뜨거워요? 아니 따뜻해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역시.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역시.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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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유가 있는데요 지금. 근데 이거 너무 크게 싸워먹으면 안 되겠네. 이게 입 안에 진짜 온통매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셨어요 진짜.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